어제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습니다.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어제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의 전진을 믿으면서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생위기 극복에 전념하겠습니다. 정권의 폭전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스크 subscribed to the channel for the channel for the channel star